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18일 오늘의 미국 주식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숙면 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자리 편하게 들기 위해서 따뜻한 우유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잠자리 전에 간단하게 체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우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유는 잠자리인데 도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잠자리인데 방해되는 행위를 많이 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참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잠자리 전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예쁘지 않은 이유는요. 예쁜 가구가 많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이 잡동사니가 너무 많아서일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건강한 몸매를 가지지 못한 이유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좀 지나치게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 없는 것을 많이 먹기 때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익률이 좋지 않은 이유는요. 남들에 비해서 정말 최고의 종목을 잘 발굴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위험성이 많은 이런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요.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듯이 주식 투자 역시도 조금은 건강한 방식으로 쉬운 방식으로 상처받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을 저는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벼락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10년, 20년 건강한 투자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1월 1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500의 맵을 보시면 좀 참담합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기록했고요. 어제 미국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이유는 조금 있다가 기사 하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데요. 일단 AAII 설문조사의 업데이트 결과가 보고가 됐거든요. 1월 17일 기준으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 중에 40.4%가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26.8%는 아니다.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는 하락해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수준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40.4% 그리고 26.8%은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주 전을 보시면 1주 전도 마찬가지죠. 48.6% 그리고 이제 24.2%였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조금씩 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Fear and Grid 인덱스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Extreme Grid까지 갔던 지수가 5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락하면 중립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미국 증시에 열기가 식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재차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3대 지수 움직임입니다. 다우존스는 0.25% 떨어졌고요. S&P500은 마이너스 0.56, 나스닥도 0.59% 하락했습니다. 어제 성장주 중에 주가의 하락이 가장 도드라졌던 이름들을 살펴보면요. 플러그 파워가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솔라 엣지 마이너스 6.33, 루이비안 마이너스 5.95, 그랩 마이너스 5.50, 블룸 에너지 마이너스 4.98,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4.83, 에디타스 마이너스 4.76, 모빌아이 마이너스 4.73,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4.44, 파가야 테크놀리지 마이너스 4.31, 엘보말 마이너스 4.17, 나비타스 4.1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플러그 파워는요. 10%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오늘 장에서도요. 급격한 급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떤 소식을 발표했냐면 추가적으로 10억 달러 정도의 유상증자를 실행할 것이다. 이러한 좋지 않은 악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따라서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미즈원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은 모두 하락하는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는데요. TSMC가 플러스 1.26%로 유일하게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20, 엔비디아 마이너스 0.58, 우버 마이너스 0.83, 팔란티오 마이너스 0.85, 아마존 마이너스 0.95, 테슬라 마이너스 1.98, 온세미 마이너스 2.07, 인피니언 마이너스 2.34, 소파이 마이너스 2.46, SMCI 마이너스 2.48, 나비타스 4.12% 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TSMC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미즈원 플랫폼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수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TSMC를 줍줍한 이유를 잠깐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TSMC 페이지에 오셔서 레이팅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TSMC에 관련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시킹어바에 연계되어 있는 블로거들은 바이 레이팅을 주면서 4.00을 기록하고 있고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입니다. 4.61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앞으로 인공지능의 열풍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첨단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러한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유일하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급등하면서 TSMC의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요. 아직까지 홀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3.44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TSMC의 주식을 줍줍한 이유, 추가적으로 매수한 이유는 뭐냐면요. 홀드의 이유 때문입니다. 옆에 팩터 그레이드를 보시면요. 5가지의 그레이드가 합쳐져서 퀀트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도 나쁘지가 않고요. 프로피터밸리티,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리비전, 지금 현재 어닝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퀀트 레이팅이 매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로스, 성장률 때문입니다. D플러스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 얼마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TSMC가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향후에도 성장률이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좀 드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3개월 전, 그리고 6개월 전에는 DZ로였습니다. 따라서 DZ로에서 D플러스로 한 단계 지금 상향 도정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성장률이 조금씩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더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컴퓨터 산업, 그리고 모바일폰이 거의 바닥을 찍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런 컴퓨터 산업이라든지 모바일폰 산업이 반등을 보이면서 거기에 인공지능의 힘이 더해지면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TSMC의 매수를 결정했다.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의 근거를 설명 들었습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12월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써머리부터 보시면 12월의 리테일 판매는 0.6%나 전달에 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전망치는 0.4%였기 때문에 전망에 비해서도 훨씬 더 강력한 세일즈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근원 리테일 판매라고 써 있는데요. 보통 앞에 근원이 붙으면 변동성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리테일 판매 레포트 같은 경우는 근원이 붙게 되면요. 네 가지를 제외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두 번째는 휘발유, 세 번째는 건축 자재고요. 마지막으로 식료품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0.8%나 전달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세일즈가 발생한 거고요. 또 하나 11월의 판매 수정치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근원 리테일 판매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또 하나의 희소식은 제조업의 생산도 0.1% 증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핵심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리테일 리포트가 자동차 그리고 온라인 구매 증가에 힘입어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새해에도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이 4분기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야 될 정도로 수요일에 리테일 리포트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3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금융시장인데요.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겹쳤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거기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달 초에 발표됐던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2월에 고용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고 임금 상승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거기에 CPI 지수도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네. 이러한 느낌이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리테일 로프트가 발표가 된 거죠. 경제는 여전히 충분히 높게 날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경기 침체 전망을 낮출 수 있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요. 리세션의 확률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연준의 관리들에게는 이런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2024년 몇 차례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적당한 상황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앞에 등장했던 수치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11월에 0.3% 증가했던 소매 판매가 이번 달에 12월 달에는 0.6% 증가했고요. 시장의 경제학자들은 0.4%를 예상했었죠. 그리고 작년과 비교하면 플러스 5.6% 굉장히 강력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는 1.5%나 전달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쇼핑이 전동적인 오프라인 소매 앱체에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동차 및 부품 딜러의 매출은 가을에 파업이 끝났잖아요. 따라서 재고가 늘어나면서 1.1% 증가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CME 그룹의 피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융시장이 지금 3월 연준에 금리나 확률을 줄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65%까지 올라가 있었는데요. 이게 53%로 급하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월가의 주식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또한 미국 국채 가격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밑으로 내려가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휘발유, 건축 자재, 음식 서비스를 제외한 소매 판매, 즉 근원 소매 판매는 지난달 0.8%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월의 근원 판매는 이전에 보고됐던 0.4%에서 0.5% 증가로 상향 조정됐고요. 서비스 지출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경제학자들은요.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자 비출이 4분기에 연율로 약 2.7%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발표 전에는요. 2.7이 아니라 2.02였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리테일 셀지 레포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2.0에서 2.7로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애틀랜타 연주는요. 4분기에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요. 기존의 2.2%에서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리테일 셀지 레포트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전망이 바뀐 거죠. 단기적으로는요. 악재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거죠. 따라서 시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좋지 않은 소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어닝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됐다라고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TSMC의 어닝 결과입니다. TSMC의 어닝 결과는요. TSMC 주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분들께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닝 결과가 발표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TSMC의 순이익이 예상보다 적게 감소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침체가 이제는 바닥을 쳤다라는 또 다른 신호가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의 주요 칩 제조업체인 신주에 있는 TSMC는요. 4분기의 순이익이 2,387억 대만 달러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애널리스트의 평균 예상치는 2,241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된 거죠. 이 회사는 2023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대한 열광적인 수요에 힘입어서 글로벌 스마트폰 부진을 상세했다. 따라서 아직까지 스마트폰 시장은 너무나 좋지가 않은데 인공지능이 살려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TSMC는 홀리데이 분기, 즉 12월에 마감된 분기의 매출이요. 6,255억 달러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TSMC는 굉장히 투자하기 편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매달 매출은 미리 발표를 해주거든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2023년에서 2024년 업계의 역풍에서도 AI 칩 수요 증가와 2023년 하반기 3나노 그리고 2025년 2나노 등 차세대 공정 노드로의 마이그레이션 따라서 계속해서 굉장히 첨단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칩 파운드리를 아직까지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스마트폰과 PC 칩 시장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지만 TSMC의 2.5D 그리고 3D 첨단 패키징 기술은 위탁 칩 제조업체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 일시적인 침체 이후에 53%의 총 마진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예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찰스 시험이라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었고요. 최근 몇 주 동안 반도체 부분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산업협회가 나옵니다.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라고 부르는 기관이죠. 이 기관은 11월에 1년 이상 감소했던 칩 판매가 증가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요. 드디어 바닥이 보인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반도체 섹터가 드디어 11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러한 주장을 했잖아요. 자, 거기에 TSMC의 경영자, CEO는요. 올해 건강한 성장을 기대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아울러서 첨부했습니다. 따라서 TSMC의 실적 결과는 어제 굉장히 양호했다. 따라서 TSMC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억체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달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요. TSMC의 Earning Presentation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한국어 버전으로 제가 좀 번역을 해놨는데요. 손익계산서 유학 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4분기, 2023년 4분기의 결과가 쭉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 수치를요. 작년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죠. 자, 여기 순수익이라고 써있는 게 매출인데요. 매출은 작년 대비 마이너스 1.5%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영업 마진을 보시면 아직까지는요. 10.4%포인트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1%포인트 하락 추세를 작년 대비해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분기랑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됩니다. 일단 매출은요. 저번 분기에 비해서 무려 13.6% 올라갔고요. 총 마진도 마이너스 1.3%포인트니까 거의 변동이 없죠. 영업 마진도 마이너스 0.1% 그리고 순이익 마진도 마이너스 0.4%.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드디어 마진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매출은 급증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4분기의 기술별 매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3나노짜리 그리고 5나노짜리의 매출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나노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무려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3나노에서도 15%라는 건강한 매출이 발생한다. 자, 여기 그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 3분기 전까지는 3나노가 없었잖아요. 슬슬 3나노가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첨단 반도체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에서 들어오는 매출은요. 굉장히 마진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TSMC는요. 3나노, 5나노의 매출이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마진이 향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기술별 수익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5나노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26%였는데 올해는 33%까지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3나노에서 들어오는 매출은 거의 전무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6%로 상승했다는 것을 이번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별 매출, 즉 산업별 매출을 보는 건데요. 여기에 정리가 돼 있는 것처럼 전체 매출 중에 43%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HPC가 나옵니다. 첨단 컴퓨터라고 부르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43%라는 굉장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요. 전분기 대비해서 어디에서 매출이 많이 증가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무려 17%나 전분기에 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스마트폰은 플러스 27%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동차가 플러스 13%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역시도 슬슬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4분기는요. 크리스마스가 더해져 있죠. 따라서 4분기 실정은 3분기랑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HPC 같은 경우는 성장이 없고요. 스마트폰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8%입니다. 따라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고무적인 부분은 자동차는 작년과 대비해서도 플러스 15%. 따라서 자동차 부분이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TSMC의 원인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반도체 부분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언제쯤 바닥을 찍고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기사 내용이 따르면 테슬라가 중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자동차 가격을 인하한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화요일 늦게 유럽 여러 국가에서 모델 Y 차량의 가격을 인하했고요. 이는 중국에서 모델 3, 모델 Y 차량에 대해서 비슷한 가격 인하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3대 시장이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인데요. 여기에서 두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하고 있다.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는 거죠. 테슬라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가격을 인하했음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독일에서는 모델 Y 후륜 구동 모델이 현재 42,990유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 소매가 대비해서 4.2% 할인된 가격이고요. 모델 Y 롱 레인지 가격은 이전은 가격에서 8.1%나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테슬라는 모델 Y 차량 가격을 최대 6.7% 인하했다고 나와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는 7.7%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5.6%에서 7.1%까지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JL 워렘 캐피탈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이미 한 달 동안 모델 3의 가격을 6% 인하했고요. 모델 Y의 가격도 11%나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슬라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경쟁이 너무나 가열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기 자동차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따라서 테슬라는 수많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 맞붙게 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BYD는요. 2023년에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로 등극했다. 전체 1년을 봐서는 아니고요. 2023년 4분기만 봐서 딱 한 분기 동안 드디어 테슬라를 제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거기에 독일 연방 자동차 당국 KBA의 통계에 따르면요. 폭스바겐은 지난해 2023년 독일에서 테슬라를 제쳤다라고 합니다. 13.5%의 시장 절물을 보이면서 테슬라는 12.1%에 불과했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앞질리면서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전기차의 왕자를 차지했다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합니다. 아마존이 보이스 비서 알렉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료 구독 모델을 런칭한다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죠. 아마존은 6월 30일까지 구독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더 정교한 인공지능을 통합하고 있고요. 알렉사 음성 비서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비즈니스 인싸더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존은요. AI가 탑재된 새로운 알렉사를 개발함으로써 내부적으로 클래식 알렉사로 알려진 현재 버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제공하는 음성 비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아마존이 1만 5천명의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리마커블 알렉사로 알려진 기본 음성 기술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클래식 알렉사 말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리마커블 알렉사가 나오는데요. 이 리마커블 알렉사를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업데이트된 챗봇, 즉 리마커블 알렉사는요. 여전히 엉뚱한 답변이나 부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면서 모호한 고객 요청에 응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전 하드웨어 디바이스 부분 사장인 데이블 임프는요.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아마존이 AI 모델 운영 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더 고급 버전의 알렉사에 대한 요금을 부과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유료 모델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지만 회사 내부의 일부 사람들은요. 구글 그리고 애플이 기존 옵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항에서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음성 비서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성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구글, 애플, 아마존이 제공하는 보이스 비서가 성능이다 그저 그렇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이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정말로 생성용 AI와 보이스 비서가 합쳐진 버전의 새로운 알렉사가 나오게 되면요. 뭐 유료라고 해도 가입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볼 때 아마존의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조만간 이제 스마트홈 시대가 밝아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된다면 스마트홈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이스 비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제한된 형태의 알렉사 말고 정말로 자연어 초리 모델이 들어가 있는 진정한 보이스 비서가 나타나기를 한 사람의 주주로서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아이온큐 관련된 커다란 호재입니다. 아이온큐의 공동 창립자 김정상 박사님이요. 미국 발명가 아카데미 펠로우로 선출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양자 컴퓨터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 아이온큐가 공동 설립자인 김정상 박사가 이번에 최고의 발명가에게만 수여되는 전문가 자격 미국 발명가협회 NAI에 2023년 펠로우로 선정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상 박사는요. 6월 16일에서 18일 노스캐롤라니아 롤리에서 열리는 제13회 NAI 연례 컨퍼런스에서 영예의 존경받는 NAI 펠로우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김정상 박사의 연구와 발명은 그가 2015년에 공동 설립하면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최초의 양자 컴퓨터 전문기업이 된 아이온큐의 핵심이 되었다. 김정상 박사는요. 지금까지 총 35건의 특허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9건은 아이온큐의 라이선스를 부여했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김정상 박사는 현재도 13건의 특허를 출원 중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김정상 박사는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주도하고 발명품을 상업화하는데 놀라운 진전을 이룬 뛰어난 인재들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경험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아이온큐에 가져온 발명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업계를 계속 선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내셔널 아카데미어부 인벤터즈, NAI는요. 과학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발명가, 혁신가를 인정하고요. 축하하는 권위 있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펠로우에는 전세계 118개의 연구대학이라든지 정부, 비영리 연구기관에 소속된 162명이 이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3년 펠로우들은 4,600개 이상의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엄청난 인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죠. 그리고 연구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상용기술로 전환하기 위한 헌신 그리고 영감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소식은요. 김정상 박사 개인으로도 커다란 영예겠지만 아이온큐 입장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호재입니다. 왜냐면요. 아이온큐라는 기업은 아직까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다란 기업이잖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쉽게 뛰어들기는 어렵죠. 따라서 이번에 투자자들의 믿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권위있는 상을 받은 셈이죠. 따라서 앞으로는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아이온큐 정말 좋은 기업인가? 이렇게 관심을 줄 만한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구글이 등장합니다. 기사의 제목이 나와있는 것처럼 삼성의 S24 스마트폰 시리즈에 구글의 제너레티브 AI 기술이 탑재됐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발견이 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이 수요일에 공개한 갤럭시 S24 시리즈 스마트폰에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다. 이렇게 양사가 밝혔습니다. 4년간에 걸친 계약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S24 시리즈는요. 구글의 가장 효율적인 대용량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 나노를 내장하게 된 것으로 나와있고요. 클라우드를 통해서는 제미나이 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이미지를 텍스트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기술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의견에 따르면요. 지난달 제너레티브 AI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2023년 4%에서 2024년에는요. 2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 구글과의 계약으로 인해서 삼성은요. 검색 엔진 업체 중에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규모가 큰 제미나이 울트라를 테스트하는 최초의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중국 기업들도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다른 기업들도 삼성처럼 구글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고객들은요. 노트, 음성 녹음기, 키보드와 같은 삼성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에서 AI 기반 요약 그리고 분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구글이 자랑하는 이미지 전문 AI, 이머전이 나오는데요. 이머전 또한 S24 스마트폰 갤러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머전은요. 텍스트를 사진으로 바꾸는 그런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월 말에 S24 스마트폰이 출시되게 되면요. 사용자가 복잡한 사진 편집 작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능 하나가 출시가 됐는데요. 미국에서 AI 멀티 검색 기능도 추가가 된다라는 기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구글은 1월 31일부터 픽셀 8, 픽셀 8 프로 그리고 새로운 삼성 갤럭시 S24 같은 스마트폰 사용자는요. 앱을 전환하지 않고도 제스처만으로 멀티 검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에서 밝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요. 검색창을 열고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다른 앱을 사용하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게 생기면 사진 검색 그리고 텍스트 검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통 엣지 AI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엣지 AI는요. 사실 애플에 대한 강력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애플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이 엣지 AI로 옮기게 되면 그 얘기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장비 안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애플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삼성전자와 구글이 손을 잡고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애플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감이 조성되는 이러한 기사가 어제 등장을 했다. 구글과 삼성이 지금 애플보다 이 엣지 AI에서도 앞서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 18일 보내드린 오늘의 빅주신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5도입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는데요. 그래도 이 방송 편집 마치고 업로드하고 나면 와이프랑 같이 가서 뛰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좀 날씨가 추울 때일수록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서 야외활동도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건강한 생활 패턴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 투자활동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